각자 3개씩 한 번 적어봐요. 자, 의결하면 대박! 아찔, 아찔 읽으면 모인 김에 그냥 여기서 빨리 3번이 나 안 된다는 거 아냐? 자, 제대로 만들어 보자. 몇 개, 몇 개야 되죠? 3개, 3개. 지금 공연이 3번이니까 3개. 자, 열다섯자, 열다섯자. 이런 거 어때?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. 우리의 처음. 고! 형, 얘기했잖아. 말치고, 말치고. 거기 한 번 볼지 아니어도 돼. 아니, 어시운데 요를 붙여야죠. 그럼 일단, 어. 오케이, 이거 하나, 그래. 너의 처음, 이제 마지막. 네가 어디였어? 이거, 이거 일단 이렇게 끝자 이거. 어, 뭐야, 뭐야. 뭐야, 저 형, 우리의, 우리의 시절. 우리의 시절. 우리의 처음과 끝인 거죠. 내가 처음과 끝인 거죠. 우리의 처음과 끝인 거죠. 가사는 항상 명이었어. 마디 드러나온. 영원이었어요. 네, 가사에 이름을 썼던 거 같은데? 이거 이게 나오지 않나요? 어 이거 좋네. 이거 일단 하나 하고 내가 여기로 할까요? 아 3개예요, 3개. 뭐 하려면 어때요? 가을에 딱 하는 거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아미가 좋은 계절. 네, 나갑니다. 가자. 잠시를 회동하기로 했습니다. 열 달간 다 별. 어 지미 나온다, 지미 나온다. 지미, 별 나온다, 별. 뭐, 별? 별 많다, 별 많다. 어, 은하수 들어가냐? 은하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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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하수 괜찮네. 은하수랑 괜찮은 거 같네, 별이 모이면 은하수하네. 다 나옵니다. 난 은하수, 은하수는 믿지 않지만 너희를 보고 은하수는 믿지 않았어. 어, 은하수, 은하수, 은하수. 은하수, 은하수하고 들어와야 돼? 은하수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래, 남주야 너 가사 중에 이쁜 거 없잖아. 잠시만, 내 가사. 아니, 시간 좀 남았어요. 자, 방탄 가사 팔아와. 형, 평냉선 한 번 넣어주세요. 평냉선? 평냉선 쓴 건가요? 우리 평냉선 같은 것도 마지막으로 날지. 뭐, 그러면 어때요? 아미가 우리한테 슬로건 본 거 있었어요, 평냉선 얘기가. 오늘 우리 은하수에 너랑 별들을 심었다, 뭐 이런 거. 오늘 우리 은하수에 너랑 별들을 심었다, 방탄의 은하수에 아미랑 별을 심었다, 뭐 이런 거. 나는 그렇다, 은하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지. 나는 그렇다, 은하수가 존재한다는 거지. 은하수가 존재한다는 거지? 좀 그렇다. 아 열 받네 왜 그래? 아가씨가 다 아가오 그래 은하수가 존재하다가 크로파야 크로파? 청춘한 중 청춘한! 청춘한! 너무 제 가사야 아미가 우리가 만나 은하수가 되었다고 써달래 아미와 우리가 만나 은하수가 되었다고 써달래 은하수가 되었네 나도 진짜 힘들다 힘들다 이거 육상으로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오케이? 됐나? 몇 개 있어? 아 남준이씨 역시 야 남준이형이 3개 다 하는거잖아 아니요 육이 형 육이 형 그거 던진곡이야 아 여기 잡아놨어 나는 그렇다 그렇다 참 그렇더라 난 그렇다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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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